마지막 배 시간이 5시 30분이니까 5시까지 여기서 모이도록 하죠. 네, 알겠어요.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주세요. 방송하긴 할 건가 봐. 이제 돈 좀 벌 거다 이거지? 그래서 그런 거야? 방송하면 숨겨진 애인 뭐 그런 거 해야 되니까. 팬덤도 커질 거고. 어, 그래서 그런 거야. 이제 알았어? 두 분 서보세요. 사진 찍어드릴게요. 계속 안 찍으셨잖아요. 아, 약속해. 들어올까요? 네, 그쪽에서. 아, 약속해. 아, 약속해. 아직 언제 말해야 될지 조심스러워서. 내가 해요? 아니. 내가 오늘은 꼭 말할게. 여행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. 뜻하지 않은 곳으로 자꾸 흘러가. 박도겸. 있잖아. 숨겨진 애인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나? 나는 박도겸이랑 손도 잡고 싶고 안고도 싶은데. 뭐 그냥 그렇다고. 극복하러 왔는데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. 비우러 왔는데 채워지기도 하고. 내가 사랑해. supers선해요. 보러 왔는데. 내가 사랑해, 나는. 사랑해. 감사합니다.